넷플릭스 미드부터 SF 영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뮤직비디오까지 우리 사회 속 대중문화들의 숨은 코드들을 해독해드리는 컬처 디코더 안녕하세요 이상근입니다 최근에 가장 아주 핫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인문학의 시선을 통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숨어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께 해독해드리려고 합니다 니가 내 대신 얘 과외선생인 좀 해주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성이 좋아까 뭐 이런거 없나 기생충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워낙 요즘 화제가 됐잖아요 BTS랑 손흥민이랑 같이 지금 가방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아직 좀 얘기 안 된 부분들 아직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볼 때는 그 봉준호 감독 영화 전작들의 연장선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봉준호 감독만의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코드가 있거든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 다른 영화나 다른 장르의 전통 속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얘기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했던 거는 미국 문학이라던가 미국 SF 문학이라 아니면 미국 대중문화를 원래는 전공을 하는데 그 박사 논문을 쓰던 와중에 기생충이 개봉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너가 이제 한국 영화를 잘 아니까 한국에서 와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논문을 좀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그런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론들을 가지고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미국의 그 사이언스 픽션 분야로 되게 유명한 저널들이 몇 개 있어요 학술 저널들이 대표적인 게 사이언스 픽션 스터디즈라거나 아니면 뭐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거나 제가 이제 논문을 기고했던 저널은 사이언스 픽션 필름 앤 텔레비전이라고 그 SF 영화나 그 드라마 쪽으로는 가장 저명한 저널인데 거기에 이제 논문을 기고하게 됐고 그게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마 2021년 2월쯤에 저희 아마 논문이 출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주목하면서 봤던 지점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영화가 그 어떤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첫 등단작이었던 그 플란더 세계에서부터 이미 약간 부패하고 위선적인 교수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두 계급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두 계급 간이 어떻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이 우리 사회 부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계급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특히 뭐 옥자에서는 이게 강원도 산골에 사는 소녀와 미국 대기업의 어느 오너의 만남 그다음에 영화 괴물에서는 한강에서 이제 그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가족 얘기라던가 기생충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뭐 조여정이랑 이성균 씨는 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이 송강호 씨네 가족은 되게 좀 어렵고 근데 자기들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어려운 가족이 사실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급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전면에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있는 영화라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이 계급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그 어떤 감독의 영화보다 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제가 이제 기생충 논문에 대해서 썼던 내용은 이것은 단순한 계급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환경계급 전쟁에 관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환경계급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단순하게 이 두 가지 다른 계급이 얼마나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뿐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은 첫 작품부터 계급의 양극화로 인한 어떤 환경적 유해성의 차이 혹은 서로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거주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체 내에 얼마나 많은 변형을 가져오는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전 작품에 마치 시그니처처럼 계속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독차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속된 말로 방구차라고 했던 예전에 동네에 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소독가스 내뿜으면서 돌아다니잖아요 플란더스에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텐데 교수 역할을 하셨던 이성재씨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강아지랑 서 있을 때 소독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연기가 화면을 가득 차오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같이 있던 강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 괴물에서도 그 한강에 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하죠 그리고 기생충에서도 소독하는 공무원이 지나가면서 집안이 가스로 가득 차거든요 유해성 그런 환경문제 서로 다른 계급과 서로 다른 동물 서로 다른 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조여정씨랑 이성균 사는 집에는 그런 소독차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소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소독을 하는 이유가 그 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말라리아 그 위험이 예전에는 많았고 소독을 하는 그 가스가 굉장히 이제 몸에 유해한 거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다국적 기업 몬산토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한 성분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조여정씨나 이성균씨가 사는 집 쪽에는 소독차 장면이 안 나와요 당연히 조여정씨 이성균씨 사는 집은 굉장히 높은 지대로 나오잖아요 송광호씨와 박소담씨 가족이 이렇게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이렇게 도망쳐서 집으로 내려올 때 물이 함께 같이 내려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지대에 살게 되고 거기에 모기 유충이 많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여정씨와 이성균씨가 사는 집에는 그런 방역 작업을 할 이유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역은 하나의 단순한 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옥자 같은 영화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데 비윤리적인 과정 비위생적인 그런 성분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우리 음식들이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설국열차에서도 아마 좀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와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서 과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비행기에서 투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가 다 얼어붙게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오히려 더 큰 환경적 재앙을 불러왔다는 그러한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생충이라는 영화야말로 환경계급전쟁을 다루고 있다 기우, 기태, 기정이가 사는 집을 보면 반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날 때마다 집이 다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그리고 화장실도 계속 역류를 하고 똥물이 그런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효정씨가 사는 집에 보면 조효정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가 다 끄치고 난 다음에 오늘 너무 어제 비가 내린 덕분에 날씨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의 생일 잔치하기에 좋겠다 높은 곳에 사는 부유층들에게는 좋은 일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면에 다루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특히 최근 작품인 이 괴물과 기생충이 되게 좋은 비교가 되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송강호씨가 어떤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두 영화 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코드가 좀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두 번째가 이제 화학물질이거든요 이 화학물질과 바이러스의 이 상관관계가 이 두 영화의 내러티브를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긴장감 있게 만든다 그것이 이 영화의 두 영화의 숨은 코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영화 다 굉장히 특이한 영화에요 바이러스 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들이 그동안 좀 있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황정민 씨랑 전두현 씨 주연했던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서도 전두현 씨가 어떤 성병에 걸리는 걸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홍선수 감독의 영화 중에 첫 작품을 보면 거기서도 성병에 걱정하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런 코드들이 있었는데 사스랑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바이러스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더 바이러스라거나 아니면 감기 같은 영화 연가시 같은 영화 이런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비 영화도 바이러스 영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괴물과 기생충이 바이러스 영화의 전통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 두 영화 다 바이러스가 없는 바이러스 영화라는 거예요 괴물에서도 보면 결과적으로 괴물이 나타났는데 미국 CDC에서 갑자기 이거는 생화학 위기다 바이러스가 있다 바이러스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괴물만 보고 여기는 바이러스가 있을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들은 바이러스가 없는 곳에서 바이러스를 자꾸만 보는가 없는 바이러스를 오히려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계급 간의 거리를 더 벌리고 그다음에 괴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를 다 통제하고 모든 사람을 다 내쫓아 버리는 그런 통치 정당화의 수단으로써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가 그런 것들을 봉준호 감독이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또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DDT라거나 아니면 TCDD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전이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화학물질들이 영화에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화학물질들은 단순히 우리가 위생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어떤 회사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 파는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이 괴물에 나오는 두 가지 화학물질 에이전트엘로에서 나오는 DDT와 그 다음에 한강에 방류하는 TCDD라는 물질은 둘 다 미국의 다국적 화학기업 몬산토에서 만드는 물질이고요 1970년대에 실제로 레이첼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DDT나 어떤 이런 제초제 몬산토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들이 우리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에 얼마나 유해한가를 밝히고 나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책이 발표되고 미국에서 사용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그걸 사용을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소독차에서도 그런 물질들을 썼었고 정부가 이런 다국적 기업과 서로 은밀하게 결탁함으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정부는 국민들을 쉽게 통제하는 정당화 수단을 얻는 동시에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전염병을 다룬 영화들이나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전염병을 다룬 대중문화들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들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나온 전염병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염병의 근원지로 아프리카라거나 아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이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서구의 나라들에까지도 전염병 영향을 주었다 라는 식의 인종차별적 내러티브 혹은 성차별적 내러티브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실라 왈드라는 듀크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컨테지어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볼 때 혹은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볼 때 더 그런 것들을 잘 찾고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숨어있는 코드는 첫 번째 단순한 계급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환경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없는 곳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어떤 이윤을 더 극대화하는 다국적 기업의 어떤 정당화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혹은 계급 간의 격차를 더 벌리고 없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 화학 물질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그 큰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고 어떤 포르말데이드라거나 어떤 그 소독차에서 나오는 가스라거나 DDT 라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 서로 다른 계급에 서로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계급에 대한 양극화가 단순하게 어떤 부의 격차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까지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우리 몸에 남기게 된다 공준호 감독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생충의 23가지 코드로 세 가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